다들 그럴 때 있잖아요. 구독자를 500명 찍었는데 조회수가 100회가 안될 때 다들 그럴 때 있잖아요. 바로 그 구독자를 데려와서 대접을 해주려 합니다. 뭐 먹고 싶어요? 랍스터요. 뭐 먹고 싶어요? 카레요. 바로 카레를 만들기 위해서 감자와 당근, 양파를 가져온 후 깎아주고 썰어주자구요. 그 다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재료를 다 넣고 볶아줍니다. 어느정도 볶았다면 물을 적당히 구워서 삶아줍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카레 1.5분술을 넣고 썰어주면 완성! 그동안 제 채널을 구독만 하고 영상을 안챙겨본 친구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네요.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드셔보세요. 원래 당근 안 먹거든? 먹을만 하네? 오케이, 그런 멘트 좋아. 근데 이거 백색 카레가 다 한 거 아니야? 응! 아니야. 어때? 인정하기 싫지만 맛있었다. 맛있었다고? 응. 이러면 안 되는데?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러면 마지막 멘트가 안 되는데. 그러면 어떻게 배워진 건데? 아멘